카카오가 소액주주들의 전폭적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후 주식투자 열기에 수십만 명 이상의 개인이 투자하는 이른바 국민주가 연이어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카오가 국민주 반열에 올랐습니다. 카카오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개인투자자 200만 명 돌파는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주의 대명사인 삼성전자는 올 3분기 개인투자자 5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의 주주인 셈입니다. 카카오의 개인투자자 급증을 이끈 1등 공시는 액면 분할입니다. 지난 4월 카카오가 한 주를 다섯 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진행하면서 주가가 5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진 겁니다. 카카오의 소액 주주는 액면 분할을 단해간 2분기에만 83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 네이버 등이 국민주 합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경제TV 김혜영입니다.